선수들이 대략적으로 받는 연봉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급으로 나뉜데요 A급, B급, C급 제가 했을 때까지만 해도 5,000?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5,500 이게 A급 선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이 이제 뭐 한 6,000 이런 정도 받았던 것 같고 8,000까지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업에서도 제가 실업팀에 가고 이럴 때 8,000까지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이거 나가도 되나?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몰라요 8,000까지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